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열다섯 번째 뱀처럼 비둘기처럼 양처럼 예수처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천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우리라 이야기 내용의 전체가 거의 다 비유적인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나 물건을 하나씩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소중한 물건 그게 어떤 것이어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가장 소중한 것 그거 없으면 난 죽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소중한 것 아마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들을 떠올리셨을 거고 미혼인 분들은 부모나 형제 혹은 사랑하는 사람 등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도저도 아닌 재산이나 명예나 인기 등을 떠올리셨겠죠 어떤 분은 그 재산 모으는 걸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떠올리신 그 존재나 그 물건이나 그 상황을 누군가가 여러분 코앞에서 죽이고 부수고 빼앗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뻔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떠올린 그 물건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코앞에서 어떤 존재가 그때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코앞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고 부모의 심장을 도려내며 애써 모은 재산을 일거에다 불태워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존재를 제압할 힘이 있어요 내 소중한 걸 빼앗아가고 있고 내 소중한 관계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을 제압할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이죠 당연히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걸 이미 죽였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고요 죽이죠 아마 갈기갈기 찢어서 능지처참을 해버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신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자인인 만큼 용서의 사람 스테반이나 손양원 목사님 등을 떠올리면서 참고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멋있는 척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해 보잔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존재나 물건을 내 눈앞에서 파멸시키고 빼앗아간 존재를 성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걸 죽이고 빼앗은 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도 죽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안락하게 만들어 주시기는 커녕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죽이고 빼앗아 가신다면 그래도 그 하나님 믿으시겠냐고요 생명같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존재는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싶은 게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들의 자식이나 부모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었나 혹 이런 질문이 드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결국 나라는 존재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그 나라는 존재를 부정해 버리셨단 말입니다 바리세인이라는 존재를 니네는 아니야 라고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자식도 결국 나고요 부모도 결국 나이고 재산도 결국 나예요 그리고 내 명예와 내 인기도 납니다 나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진짜 객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고 일찍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죠 객관적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자식이 제일 잘 되는 거잖아요 언론 하나님 나라의 그 졸업학점 다 채우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하나님 나라로 자식이 일찍 올라가는 게 제일 기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자식을 객관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식의 인생 속에 쌓이는 그 어떤 스펙, 스펙시피케이션 그 스펙보다도 그 자식의 올바른 신앙에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진 그 자식이 올바른 신앙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신앙하다가 이 세상 소풍을 얼른 끝내고 진짜 그의 집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영생을 살게 되기를 염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사랑으로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직 이 세상에서 자식이 일찍 죽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들어보았을 망정 자식이 요졸한 것을 기뻐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식의 신앙보다는 부모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자식의 세상적 스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 만족, 내 기쁨이 중요한 거지 그 대상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관심 밖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도 항상 부모가 그를 좌지우지해요 나니까 내 건데 왜 네가 네 맘대로 네 삶을 살려고 하냐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나 부모가 천국에 가든 말든 내가 외롭고 내가 슬프니까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울어요 그런데 그게 죄입니다 나 때문에 우는 거니까요 그러한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 성취라고도 하고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 나라는 존재를 강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요 인생 전체를 거기다가 올인하죠 그래서 인간은 주위의 모든 관계나 소유 등을 자아라는 울타리 안으로 흡수해 버려요 점점 나를 살찌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강함을 위해서 관계와 소유라는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속의 것들에 손해를 끼치거나 상함을 초래하는 것들은 즉시 경쟁자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간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서 그분의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했나요? 기적 일으켜주고 빵 나눠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하니까 등에 칼을 꽂았어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나라는 그 스펙을 왜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씨뿌리는 자의 비율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가짜 신앙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걸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코앞에서 죽였을 때 여러분이 당신이 뭔데 내가 사랑하는 걸 죽여 그리고 그 사람의 그분의 멱살을 잡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니들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니넨 죽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유한복음 12장 25절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 이게 나란 말입니다 나의 육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이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안에 쌓고 있는 모든 스펙을 포함한 육이라는 거예요 육 사스 그걸 사랑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죽어요 그걸 모형화시켜 놓은 게 국가예요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인간의 모습 그걸 국가라는 단위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국가에서 갈대아우루 애굽 여기에서 빼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이 나라는 그 육의 나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쌓아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폭격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마태곤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하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시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한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낳을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간 사람은 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나요?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유효한 말씀이지 어떤 특정한 무류만을 위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힘으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갖고 있는 인간관계의 단절 그걸 위해 예수님이 검을 갖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고 싶으시냐고요 주님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케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나는 화평케하러 온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평화예요 인간과 인간끼리의 평화, 화평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과 인간끼리의 화평이 뭐예요? 바벨탑인 거예요 우리끼리 힘을 쌓아 화평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건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관계를 내 힘으로 내 자아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게 하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그냥 죽게 만드냐고 이게 지금 그 관계를 내 힘으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갖고 있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매몰차지 않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열실이 드러나 있는 곳이 욕기죠 하나님은 욕에게서 자식과 아내와 친구와 재물과 건강과 일을 다 뺏어버리세요 욕의 코앞에서 그 자식들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가서 해봐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입니다 그때 욕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하죠 그런데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지고 친구들을 포함한 세간의 평가도 자신의 기대와 엇갈리게 되자 어떻게 하죠?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해요 그건 창조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칼을 드는 거예요 결국 근사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전을 완전히 발각당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뺏어가세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네 본전을 보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자신이 무언가를 손해보았을 때조차 그 손해를 가지고도 자기의 영광과 만족을 챙기는 게 인간이에요 욕기 서두의 욕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한다거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 희생을 하면서도 인간들은 주의의 평가나 인정을 기대하고요 그게 아니라 해도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을 퍼부어서 자기 만족이라는 상을 스스로 챙겨 가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아실현이라는 명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챙기기의 달인들이에요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의 자살특공대 그 순교자들 한번 보세요 그게 인간의 자기 챙기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버려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다 존경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의 순교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을 살해당하는 것이지 스스로 죽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 정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만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순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죽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 내놓는 게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기독교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로 바뀌어 가는 걸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자기 챙기기를 하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조금 잘나면 잘난 척하느라고 볼일 못 보고 조금 못 나면 그 각자의 꼴 그대로 꼴값을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욕처럼 그도 저도 허락되지 않는 완전한 상실의 상태로 몰리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하게 돼요 어떤 모습이죠? 자기의 가치 챙기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원망의 대상으로 끌어당기는 마귀적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근사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행위로 포장해 놓았던 자아를 낱낱이 해부당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 상실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악다구니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택 밖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등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스스로 발길을 돌이키게 되는 거고 왜? 나에게 성운해만 주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는 나라는 우상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욕이 결국에는 자신의 본전을 완전히 폭로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귀로만 듣던 자신의 하나님을 그 지식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욕기 전체를 산상수원을 통해서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 이게 욕기 전체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욕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청결이라는 건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놓이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화장실 바닥에 아무리 깨끗한 밥이 떨어져 있어도 그건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청결이라는 건 깨끗하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놓여야 할 제자리에 놓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놓여야 할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줘요 여우수화 24장 23절 보세요 여우수화가 가로돼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 깨로 향하라 여우와 깨로만 두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라는 존재의 확장과 강화를 꿈꾸며 쌓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걸 여우수화가 이방신이라고 부르죠 그 단어는 예수님이 만모나스라고 바꿔서 말씀하신 그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이방신에게 가있는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부정한 마음이 엉뚱하게 닿아있던 그 자리와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서게 되는 그 상태를 청결이라고 해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회괴 회괴라고도 하죠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난분분하게 이리저리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닿아있던 그 자리, 그 물건, 그 사람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연합이 되어서 살과 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디 따로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적출되기 위해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는 아픔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고난이라고 해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 뒤편으로 물러나요 나는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과 관계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에서 정을 떼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재산과 명성이 하나님 뒷자리로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살이고 내 피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뒤편으로 즉 객관적 사랑의 대상으로 재편이 될 때 우리는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그걸 끊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을 감수하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걸 끊어내고 계신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성도의 삶의 고난이 필연적이다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란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폭격당하면서 우리의 가치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보나 이해가 없는 완벽한 죄인인 자신을 폭로당하고 그 자리에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항복의 자리로 가는 모든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란 자기 사랑이라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앉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나라는 존재의 안전과 발전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내 주위로 켜켜이 쳐놓았던 나라는 존재의 울타리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던 갈대야 우루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뜻이 이제는 기각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라는 국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는 행위의 정의가 조금 달라지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봤어요 구원이라는 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 구원의 도를 전하는 걸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good news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그게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부분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어서 구원이 필요한데 아니 도덕과 윤리로 종교적 행위로 깨끗하게 살고 있고 나의 가치를 챙기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은 죄인이다 불가능하다 무력하다 더럽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어서 구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정말 구원을 받도록 선택이 되어진 사람이 맞다면 당신은 이제 이 세상이 합의해 놓은 모든 가치와 힘이라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빼앗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달란티의 비유에서의 그 종들이죠 주인에게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장사해 놓은 것까지 다 뺏기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가서 이제 당신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당신은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전해야 전도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외치신 복음 그건 너무나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던 방향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볼 때 전혀 하자가 없는 삶이었어요 너무 착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 행위를 했고 열심을 다해 구제를 했으며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일단 중단하고 먼저 너희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교묘하게 감추어둔 추악함을 인정하고 너희 밖에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전도를 받은 그 대상의 첫 번째 반응은 죄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자이며 오늘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러한 죄인 뎀의 자각이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무엇을 용서해 주신지도 모르는 이들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냥 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구원이라는 것을 나의 천국 확보, 나의 구원 확보로 알고 있는 사람은 100% 지옥가입니다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가요 나를 천국 보내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 전제의 주인공은 역시 나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거기의 주인공은 역시 나라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에서 격발이 된 감사는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이 확보된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은 흙에 불과한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면목 없는 감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면목 없음에는 하나님 저라는 존재는 오늘이라도 당장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통회의 고백이 함유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감히 복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행복 끝 고생 시작의 삶을 누가 복음으로, 굿뉴스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그건 힘의 원리 속에서는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며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인됨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당신이 지금 마음을 주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서 당신의 마음을 거둬들이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지금 내가 좋은 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여요 그 양반은 내가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왜 그걸 무시하고 그걸 부인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들고 온 사람을 그걸 들은 사람이 어떻게 취급해야 옳아요 때려 죽여야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자란 양을 배고픈 이리 앞으로 보내는 건 어서 먹어라 라고 음식으로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서 먹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세요 세상이 일이라면 사자나 호랑이 정도로 무장을 시켜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힘으로라도 복음을 전해볼 것 아닙니까? 힘으로라도 복음을 전해볼 것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이 어찌 보게 성공했나요? 힘이 무서워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 착각입니다 그건요 그것은 전도라는 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여 교회로 모아오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행위와 말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쏙 빼내요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한마디로 전도는 세상과 하나님 백성 가르기인 거예요 즉 그 전도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무리는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고 어떤 무리는 구원으로 올라오게 되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separate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근사한 찬양팀과 근사한 드라마팀 상냥한 새신자 환영팀을 만들고 멋진 멀티미디어 등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을 감동시켜 붙잡아 두려는 행위는 전도가 아니라 세력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빵공장 국수공장 지어주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하여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더 많은 걸 먹게 될 거야라고 설득하는 건 전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전도는 오히려 가라지들을 쫓아내는 것이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전도 행위는 그 미련한 전도 행위는 사도바울이 말한 미련한 전도 행위는 오히려 이 세상에 착한 척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눈과 귀를 막아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기대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배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전도가 행해지면 세상이 예수를 때려 죽였을 때처럼 그 전도자를 죽이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디모데호서 4장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를 명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게 전도라고 전도의 정의를 내려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도와 설교는 동일하게 캐리소를 번역한 거예요 설교 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하는 이들이에요 몸으로 입으로 전도하는 이들이에요 몸으로 입으로 거기에 쓰인 헬라오, 엘렌코, 에피티마오, 파라칼레오는 비난하다, 잘못을 꾸짖다, 야단치다, 훈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나 설교는 살살 달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대상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화를 내고 튕겨져 나가게 하든지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은 아이처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게 하든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둘 다 야단 맞는 거예요 경책, 경계, 권함 이게 전부 비난하다, 잘못을 꾸짖다, 야단치다, 훈계하다 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는 야단 맞는 거여야 돼요 따라서 전도자의 자격은 화려한 학벌이나 지식, 수려한 외모, 현란한 언변 이런 것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죽은 흙에 불과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도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경험이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100% 가짜예요 오히려 가라지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저히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양으로, 이리들 앞에 양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너처럼 그냥 양 되는 거야? 그럼 나 그냥 이리로 살래 너 확 잡아먹기 전에 꺼져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계속 생명나무 실과를 그릇들과 화염고무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가요 이사야처럼 세상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전도자들의 전도 행위인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가서 뭐하라 그래요? 눈과 귀를 막아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꼭 성교사 파성식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세상적 힘들을 전부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태원 10장 9절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먹을 건 하나님이 챙겨줄 테니까 그것 외에 너를 증명하고 너를 자랑할 만한 모든 것 네가 힘으로 삼을 만한 모든 것은 다 두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전도를 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본문 17절 이하로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이거는 사람들 만나지 말라라는 말이야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전도자의 삶이며 설교자의 삶이에요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총독들과 임금들 즉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과만 묶이게 되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사형수처럼 개선장군 행진의 미말 즉 전쟁포로처럼 여기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마치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셔야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핍박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걸 막아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동네로 피하라 그래요 다른 동네 가면 핍박 없어요? 핍박 있어요 계속 강하라는 뜻이에요 안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막아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서 보내냔 말이에요 양도에서 가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없는 짐승은 양밖에 없어요 양은 파리가 콧구멍에다 알을 낳아도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짐승이에요 파리도 못 이기는 짐승이에요 한마디로 심지어 이리들 앞에 먹잇감으로 던져진 양으로 선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양은 끝까지 양의 신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어떤 공격에도 이 세상에 다른 먹잇감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뱀이라는 동물이 그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적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용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던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들이대면서 왜 네가 하나님의 말만 듣고 살아야 돼? 너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여기 지혜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으니까 먹어봐! 라고 깨웠죠 그래서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로의 도약을 시도했어요 그게 휘브리스 교만 죄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틈으로 양으로 보내주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양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양으로 죽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뱀은 모든 이들의 기피 대상이 됐어요 뱀만 보면 돌 던져요 그런데 뱀이 거기서 토끼로 못 변해요 그냥 그 돌을 맞아야 돼요 그게 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그렇게 자기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는 거예요 비둘기의 순결도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끝나갈 무렵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보내죠 그런데 이놈의 까마귀가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 보냈더니 금방 돌아와 7일 있다 또 보냈더니 다시 잎사귀 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보냈더니 그때 비로소 발 디딜 자리가 있고 먹을 게 생기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비둘기고 까마귀는 어떻게 그 수십 일을 무리창이라는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습니다 무리를 떠다니는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해서 전부 멸절시켜버린 그 죽은 고기를 먹으면서 사는 게 까마귀예요 비둘기의 순결은 니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절박한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죽은 고기, 세상의 가치와 힘으로 정해놓은 거 그거에 눈 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네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파성이 되는 전도자는 뱀의 지혜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기의 신분을 인위적으로 격상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양의 신분으로 이리에게 잡아먹혀야 하는 것이고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세상의 죽은 고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리 앞에서 사자로 변신하려고 하는 우리를 묵사발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알아? 그리고 확 사자로 변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때려 그냥 양으로 있으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철장이란 말이야 이게 쉽냐고요?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죽은 고기를 덥석 물려고 하는 우리의 도모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로또라는 건 없어요 로또 당첨은 없어요 죽은 고기 덥석 무는 거 하나님이 그거 먹게 놔두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자의 삶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히기도 하고 세상에게 두들겨 막고 있는데 말려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양은 그렇게 이리에게 먹혀 죽음으로 세상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은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제자리를 떠나지 않는 순종의 몸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권세자들에게 넘겨질 때 말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으로 이리들 앞에 서면요 할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서 할 말은 다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또 가지고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은 설교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영으로 다 말씀해 주신다고 그놈이 무당이에요 영감으로 설교하는 인간들이 무당이라니까요 이건 그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국어 점수를 한 50전도 못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성도의 전도는 세상을 설득하여 예배당으로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고 가르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하와이 여행권 반지 TV 이런 걸 상품으로 걸고 많이 모아오면 그거 하나씩 주죠 그거 사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보태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연한 순 같고 싫어 버림받은 자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의 독설 같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숨어있는 악당들의 악을 끌어내는 미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사하게 착한 척 숨어있던 자들이 전도를 받으면 여러분을 와서 미끼처럼 확 물어야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마존 광 속에서 우글대는 삐랴야를 수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피 묻은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근사한 종교 행위와 도덕과 윤리 등으로 선한 자인 양 행세하고 있는 더러운 죄인들을 죄인으로 폭로해내기 위해서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폭로해내기 위해서 피 묻은 미끼가 되어서 삐랴야들에게 물어뜯기면서 성도와 세상에 구별을 짓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안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차라리라는 단어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딴 데 가면 안 돼 반드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는 뜻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만 전도자의 말을 듣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는 거예요 전하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만 전도자의 말을 듣고 쫓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잘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만 전도자의 말을 알아듣고 돌아온다는 말인데 그게 바로 분리요 구별이요 단절인 거예요 본문 11절 이하를 보세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거 보세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건 불편하다고 해서 철삭대면서 딴 데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 택했으면 끝까지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이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샬롬이신 예수를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평안을 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은 온통 돈과 명예와 관계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라는 진짜 샬롬을 전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평안의 도구로 잡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평안을 전하다예요 그런데 그런 평안을 누가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준 자만 받아들여요 안 그런 자들은 그 집에서 발에 먼지를 떨으래요 발에 먼지를 떨으라는 건 유대인들이 발에 먼지를 떨었을 때는 이방인의 지역을 걸어서 여행하다가 자기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방인 땅의 그 먼지도 용납할 수 없다고 먼지 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라는 건 너는 이방인이다 하나님 나라 외의 인물이다라고 분별 단절시켜버리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언제 계속해서 설득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못 알아듣는 자는 가짜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가름과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온대요 이걸 또 아무한테나 평안을 막 빌어주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온다고 순주인공은 다 자기예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을 또 전하고 다니는 게 요구 교활한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샬롬을 전했는데 그들이 샬롬 예수라는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니들이 갖고 있는 예수가 진짜 평안이다라고 분별이 구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니들이 갖고 있는 평안이 진짜니까 그게 평안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었죠 이건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제자들을 발가받겨서 내보내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건 도대체 어떻게 이의를 해야 되냐고요 본문 5절 이하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마라대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잘 보세요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의리 앞으로 보내지는 양일 수가 없어요 이런 권능이 있는데 왜 양이에요? 사자지 근데 왜 양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마태원 9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게 키예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병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병이 목적이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게 신유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이 민망해서예요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 스플랑크 리존마인은 불쌍히 여기다 극율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목자를 잃은 양이 되어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이 그 사망의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 불쌍히 여긴 거예요 병 들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그 병이 사망의 증상이란 말입니다 그 사망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인데 이들에게 목자가 없어요 이들이 목자라고 쫓아가고 있는 건 전부 이 세상의 힘이며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자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보기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봐봐 너희들 스스로 그 병 고칠 수 있니? 아니잖아 누군가가 고쳐주어야 할 지경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떨어져 있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지 너희가 병 고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면서 나가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바로 그런 극율을 나로부터 받은 자이니까 그런 극율의 마음을 갖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극율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력한 자이고 나는 병자예요 나는 사망에 던져진 죽은 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목자가 될 수 없어요를 아는 자가 바로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우리가 나갔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던데요? 그랬더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전도에 유용한 방법으로 힘으로 준 거라면 바로 며칠 뒤에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애 하나 놓고 제자들이 전부 끙끙 메고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도 멋지게 고쳐야죠 그 사람들 다 불러야 되니까 못 고쳤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잠깐 잠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이 무당 잡교를 만들지 마세요 기독교를 그런데 내가 보기에 90% 이상이 다 무당 잡교처럼 예수 믿고 있어요 아니 90%도 많이 쳐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전부 무당 잡교처럼 기독교 믿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다 가짜야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믿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병에 걸리고 귀신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사망에게 붙들려 있다는 증거고 그것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는 사망에서 풀려날 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니들에게 지금 병 나을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줬으니까 한번 나아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왜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냐고요 그것도 왜 꼭 손을 얹어서 고쳐주냐고요 그 병 내가 가져갈 거야 그 사망 내가 가져갈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어 그만큼 너희들은 무력한 존재야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2사에서 53장 아닙니까 여러분 9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성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죠 열두 제자로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보냈어야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열두 명 그냥 파성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추수라는 건 심판 추수라는 것 자체가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별하여서 가라지는 불에 넣는 것까지를 추수라고 그래요 추수는 극율의 마음을 갖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극율이 없으면 우리는 다 불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풀입니다 먼지입니다라는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갖고 그걸 전하는 자들이 추수꾼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니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추수꾼의 자격이 안 되니까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건 내가 추수꾼의 자격이 되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교회에게 성경의 독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꾼을 더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12명만 보내는 거예요 이걸 갖고 또 추수꾼을 더 보내주실 수 없어서 그리고 성교사들 모으고 아주 난리들을 피죠 또 그러니까 지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강함을 증명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문맥과 연결하여 그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IQ50만 넘어도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월드컵에만 관심이 있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아 참 세상에 살맛 안 난다 빨리 월드컵이나 시작해야 되는데 아 저걸 확 쫓아가서 그냥 니가 성은하게 교인이냐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살맛 안 나는데 월드컵으로 살맛을 느껴요 도대체가 도대체 뭐 자 그게 병고침해 사건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기적만을 신기해 하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극률을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병고침이나 축귀의 기적 앞에서도 인간들은 세상과 성도 둘로 갈라져요 그렇게 전도는 하나님의 극률의 필연성을 전해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추수꾼이라 부르는 거예요 마태문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수는 알곡을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를 갈라내어서 그 가라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내는 것까지가 추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문 13장에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천사는 성경에서 심판의 수종자나 심판의 경고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추수꾼은 심판의 개념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꾼으로 불린다는 건 그 심판까지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게 저렇게 구별되어 다른 삶을 다른 목자에게 쫓글려가는 이들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끌려가는 목자에게 똑같이 끌려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그게 무슨 추수꾼이에요? 고개 갈아지지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남편 승진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이게 왔다지 뭐 우리는 추수꾼인 성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에 처해질 자들에게 당해야 돼요 무시를 당해야 되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해야 돼요 절대 세상에서 칭찬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내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할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 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러 나가서 죽으라는 거죠 어두운 데서 들은 거 올라가서 네 입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여러분의 유괴생명은 하나님이 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능력을 다 짊어지고 가셨대요 이리 같은 세상으로 양으로 보내줘서 이리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삶을 당신이 먼저 사셨대요 당신이 귀신의 왕 발세불이라는 소리를 먼저 들었고 먼저 돌에 맞았고 먼저 배신당했고 먼저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어찌 상전이 간 길을 안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인 거예요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리로 아는 거예요 사자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개혁주의 교회는 세상에게 참 칭찬을 많이 받아요 건강한 교회 구제하는 교회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교회 깨끗한 교회 세상도 박수를 쳐줘요 이리들이 양을 안 잡아먹고 막 박수를 쳐줘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가치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 교활한 인간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가치마저도 챙겨 갖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게 칭찬받으면 안 돼요 칭찬 못 받아요 이리가 어떻게 양을 칭찬합니까? 잡아먹어야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의 삶을 사시게 돼요 아닌데요? 난 전도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걸 전도라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는 꼭 누구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구별을 짓는 삶 전체 그걸 전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게 전도예요 따라서 성도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전도의 삶을 살게 돼요 여기에 세상과 구별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양으로 이리에게 보내지는 삶이에요 양으로 있다가 사자로 변신해서 이리를 혼내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에요 뱀처럼 계속 돌을 맞아야 하고 비둘기처럼 세상에 죽은 고기도 못 먹어요 세상 힘을 완전히 무장해제 당한 채 신발 하나 옷 한 벌이라는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목자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목자를 잃고 민망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오직 그들에게만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보내지는 성도의 삶은 그 양의 삶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이끌고 계신 목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목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이리들은 절대로 목자를 쫓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자가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명예, 관계 등으로 이미 철갑 같은 방어막과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자기 방어의 무기로 들고 있는, 붙들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물론 인간 측에서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갑옷과 무기는 한시적이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 수명을 다하면 그 인간들 자체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도 죽고 싶고 사업이 망해도 목 매달고 싶고 명예가 사라져도 죽고 싶어요 그게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명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이끌고 있는 목자에게 마음을 둔 자들은 그 목자가 존재하는 한 영혼이 살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왜? 우리의 목자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 영생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 목자만을 쫓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의 목자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기도 하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지도 않고 그 원수들에게로 이끌어 가셔서 그 원수들이 둘러싼 곳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상을 주시는 거예요 밥맛이 있겠냐고요 거기서 그런데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세요 원수를 물리치고 상을 주시지 그래도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기에 맛있게 먹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푸른 초장 어디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편, 23편이에요 이리들은 푸른 초장에서 풀만 먹고 이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리는 반드시 죽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게 까마귀입니다 산 거 잡아 먹지 않나요? 어차피 죽여서 먹잖아요 죽은 고기를 먹어요 이리는 그들은 절대 푸른 초장도 만족스러운 곳이 못 돼요 양만 푸른 초장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양의 삶을 배워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변화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자가 이끄는 삶 그 삶이 옳은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어요 원수의 목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 그런데 목자가 있단 말입니다 양은 근시예요 목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양만 목자를 쫓아가요 졸졸졸졸졸졸졸 육식동물은 멀리 내다봐요 멀리 내다보는 비전과 야망이 있는 존재는 절대 눈앞에 목자에게 눈두지 않아요 교회에 무슨 비전이 그렇게 많아요 성도에게 무슨 야망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양이라니까요 눈앞에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괜찮아요 풀밖에 없는 푸른 초장? 괜찮아요 잠시 후면 끝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양으로 끌고 가시는 이가 먼저 양이 되어 가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양을 쫓는 양들은 양이 어디든지 끌고 가는 대로 쫓아가더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끌려가는 자여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로예요 어디로든지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싫다고 그러세요 내가 뭔가 멀리 보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게 일이라니까요 빨리 말씀을 듣고 그 일의 탈을 벗으시란 말입니다 양을 쫓아가는 양들 이게 예수를 쫓아가는 이 세상의 전도자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양으로 세상에 보내지는 추수꾼들이에요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잣대인 프로크루스테스의 쇠침대라는 잣대를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쇠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고 짧으면 느려서 죽여요 그런데 그 프로크루스테스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테세우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잣대를 갖고 온통 세상을 재단하고 있는 세상에 테세우스가 되어서 그들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게 성도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들에게 당하는 모습이지만 너희들과 다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별을 보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얘들처럼 못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통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쌓여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세상에 불 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분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올 거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심판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전부 복음을 알아듣기 전에 나는 올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긴박성 불 났어요 따라서 전도자는 세상을 향해 불이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거기서 안 나오면 죽어! 빨리 나와! 불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살살 얘기해요 불이야 아저씨 불 났어요 나와주실래요? 뭐 이래야 돼요? 그런데 왜 저보고 소리 질른다고 뭐라 그래요? 전도는 설교는 불이야!를 외치는 거예요 진짜 내 눈앞에서 불이 일어난 걸 보는 사람은 아무리 자제하고 자제하고 자제를 해도 불이야!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 살살하는 인간들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이 났어요 죽! 곧 타 죽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살살 나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세상을 향해 외치셔야 돼요 불이야! 여러분은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건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빌게이츠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들 앞에서 불쌍한 존재로 사십니까? 이제 불난 그 세상에서 곧 영원히 그 불과 함께 불타버릴 그들을 왜 부러워하세요? 불쌍히 여기셔야죠 그게 회개하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전도자예요 캐리쏘 전도 설교 근데도 계속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해요? 계속 외쳐야지 불이야! 불이야! 한 시간 반 갖고도 안 되지 안 나오고 거기서 계속 타고서 아이고 뜨뜻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짧게 하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가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자아 성추의 힘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특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자가 없으면 죽은 양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를 고백하는 게 전도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놓으신 자들이 저도요 하고 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삶 그 삶을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요 그걸 성실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양처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을 보고 삐라냐 피 묻은 고기를 본 삐라냐처럼 물어 뜯으려고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을 그렇게 세상의 악을 폭로시키는 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삐라냐? 먹이 이리 앞에 양이라는 먹잇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아멘